와... 큰일 날 뻔했네. 단지야! 헌병대가 브라이를 끌고 갔어요. 착착 진행된다잉. 재주야, 태워. 재주야, 태워. 재주야, 태워. 재주야, 태워. 재주야, 태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역시 정부는 네 머리 속에만 있었어. 미끼를 던져주고 누군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면서. 넌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. 오늘 쫓는 군인은 갈 곳이 없어. 아닙니다. 아닙니다 중장님. 뭔가 오해하시는 겁니다. 맞아. 널 괜찮은 군인으로 오해했었지. 이 형신을 기본부가. 나머지도 마무리하고 집으로 와. 알겠습니다.